아 나 투명 광 갖고 싶어 하이 다일링 김나영 더 더 약간 더 촉촉한 느낌이죠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광 어우허허허허허허 진장되나 보지 모르면은 안쓰는데 쓰면은 또 계속 쓸 그런 파운데이션 내 인생 VVIP 어차피 1등은 여러분 이건 또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스메이커플레홍시 여러분들 자 오늘은요 내 인생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에 대한 문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쿠션들 다 쓰시면서 뭘 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세상 궁금하셨나 몰라요 오늘 제가 모신 제 옆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6년 6개월차 정확하게 세고 있어요 이 사람은 6년 6개월차에 같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김민영씨 아 안녕하세요 PPL이 없어요 PPL 9분 자매 같다는 좋아하시는 파운데이션 있어요? 한번 쭉쭉 적어봐 주셔요 맥세럼광 RMK도 좋죠 참 좋죠 알마니가 압도적으로 많으시네요 클리오 킬커버 뉴매트 파운데이션 로컬 브랜드들은 저희가 그건 모아서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의 파운데이션 16강 선정 기준은 백화점 거를 먼저 저희가 한번 골라봤어요 다음번에 로컬 따로 모아서 해드릴 거고 지금 전체적인 대세 트렌드가 얇고 가벼우면서 촉촉한 세럼 어떤 그런 느낌의 파운데이션들이 트렌드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요즘 계절에 쓰면 좋을 법한 어떤 건 리퀴드고요 어떤 건 크림 제형이고 세미매트도 살짝 있기는 있거든요 일단 내 피부가 얼마나 진짜로 예뻐 보이는지 메인님이 스쿠 리퀴드 파운데이션 추천합니다 스쿠 너무 좋죠 메포도 너무 좋아지 헤라, 힌스, 시슬리 한 10만원 정도의 단위에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파운데이션을만 모아왔어요 이것도 살려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 저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긴 한데 저희가 좋다고 해서 진짜로 그게 최고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취향 많이 타고 피부 타입별로 좀 탈 거고 케바케 그것도 많이 영향을 끼치니까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파운데이션 월드컵! 자 첫 번째 발렌티노의 베리 발렌티노 파운데이션 대 버버리의 얼티밋 글로우 파운데이션 저는 발렌티노를 선택할 거예요 저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버버리 얼티밋 글로우 파운데이션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다 품절해요 그럴 정도로 잘 만든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버버리고요 발렌티노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림 파운데이션에 가깝고 굉장히 요것도 촉촉해요 발랐을 때 아주 쫀쫀하고요 그리고 발렌티노는 얇아 얇게 이렇게 착착착착착 밀착되고 둘 다 굉장히 그 글로우함이 있는데 지금 시즌에는 조금 더 얇은 쪽으로나 가고 싶어 그래서 발렌티노를 선택을 했어요 얼티밋 글로우는 쿠션으로도 나왔잖아요 걔도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약간 더 건성피부분들 나는 뭘 발라도 좀 쩍쩍 갈라져 이러신 분들은 요거를 쓰시면 좋아요 얘도 박빙이야 박빙 조금 더 도톰한 것 같고 느낌이 그렇죠 얘가 좀 더 묽은 느낌 오늘은 저는 발렌티노의 베리 발렌티노 파운데이션을 저희 둘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번째 헤라의 글로우 랩팅 파운데이션 그리고 샤넬 레드 까멜리아 파운데이션 요게 헤라 글로우고 샤넬 까멜리아예요 요건 조금 더 글로우한 유분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요거는 좀 더 세럼에 가까운 스며드는 대결 상대가 샤넬 유유 자 그럼 제가 선택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샤넬 샤넬이 좀 더 가볍다고 해야되나 헤라는 유분감이 많아서 편안하기는 한데 조금만 더 더워도 분리가 금방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원체 촉촉하다고 하니까 이달기알림 샤넬 가방 못 사니까 파데라도 하하하하 메이크업포에버의 HD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과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글로우 파운데이션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메이크업포에버 너무 똑같다 다 이유가 뭐예요? 얘가 편안해서 다른 기초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얘로만 했을 때 편안하게 잘 발렸다 지방시도 파운데이션 굉장히 써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든 파운데이션인데 지방시가 조금 더 크리미한 거고요 메이크업포에버가 좀 더 흐르는 이런 거죠 요거 같은 것도 조금 살짝 무게감이나 두께감이 있어요 얘가 뭐 두껍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쫀쫀하고 커버력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지금 시즌에 가시기에는 촉촉한 메이크업포에버의 세럼 파운데이션이 좋겠다 그리고 이 메이크업포에버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 이름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줘요 HD 스킨 하이드라 글로우거든요 빡 바르면은 와 촉촉하다 헤라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긴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얘는 조금 더 유분감이 더 많았고 얘는 수분이랑 유분이 조금 밸런스가 좋았던 너 헤라에서 당장 달려오는데 헤라 사랑해 너 헤라 나 헤라 좋아해 너 헤라에서 너 기억하겠대 제품 확산 없대 너한테 그래서 메이크업포에버 자 이번 대전은요 맥의 스튜디오 레디언스 세럼 파운데이션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지금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알마니죠 알마니죠 알마니 어머 되게 다 아르마니 무슨 저기 이름이 어떻게 또 맥님이야 맥님이 맥이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 죄송합니다 맥 맥 미안해요 나 맥 세럼 얘도 진짜 한동안 잘 썼는데 반짝이는 벼라님 투표하고 말고 없이 그냥 1등 알마니 아니냐면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거예요 대진표예요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알마니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저도 이 세럼 파운데이션 나왔을 때 제가 컬러 세 가지를 보내주셔서 썼는데 보고서는 쭈필리님이랑 다 너무 놀랐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잘 만들고 네 굉장히 쫀쫀한 그런 윤기를 주면서 피부도 굉장히 편안하고 착 피부에 쫙 감겨요 맥도 그래서 너무너무 잘 썼는데 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얘 이렇게 달라붙어 이게 나랑 진짜 네일 컬러도 지금 어머 요거는 샤넬 오늘 좀 발랐어요 샤넬 갑자기 딴 얘기예요 두께감이 조금 더 얇은 느낌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최종 아르마니 아르마니 왜 이렇게 붙은 건데 조작하신 거 아니죠 이거 거기 프로그램 들린 거 맞죠 자 이번 파운데이션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웨스트만 아뜰리의 컴플렉션 드럭 샬로틀버리의 샬로츠 뷰티풀 스킨 파운데이션 샬롯하고요 구찌 웨스트만이라고 하는 영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굉장히 글로벌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루이비통 뭐 구찌 아니면 뭐 미우미우 프라다 이런 그 광고 캠페인들 있죠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대 그냥 영국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에서는 이미 디올하고 샬롯이 거의 넘버원 넘버투로 굉장히 아주 점유율이 높은 이미 굉장히 짱짱한 대중화된 브랜드고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구찌 웨스트만이라고 하는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도 또 결이 굉장히 또 아주 멋진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분도 브랜드를 낸 거에요 상당히 훌륭해 자 여기서 골라볼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샬롯 틸버리 얘가 샬롯 틸버리 얘는 웨스트만 틴티드 되는 듯한 느낌 그냥 한꺼풀 보정하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얘를 선택을 했고 얘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딱 붙어 있는데 스며드는 애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얘를 골랐어요 근데 거의 커버력은 얘가 거의 없어 샬롯도 그렇고 구찌 웨스트만도 그렇고 파운데이션 라인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묽은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스틱타입도 웨스트만에 있고 샬롯은 더 많아요 약간 결이 다른 애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매치를 시킨거에요 구찌 웨스트만으로 갈 것인가 샬롯으로 갈 것인가 왜냐면 둘 다 너무 좋아 수지님 샬롯셔 커버력이 중요해요 샬롯이 많이 보이네요 샬롯 샬롯 웨스트는 완전 코팅광이네요 어우 표현도 되게 좋으시다 hs님이 커버력이 거의 없으면 왜 파데를 쓰지 라고 하셨는데 커버력이 없어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얇게나마 그 피부 결이라던가 톤을 한번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습제하고 파운데이션이 섞여져서 뭔가 그냥 그냥 로션처럼 이렇게 찍 발랐을 때 내 피부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웨스트는 20대가 쓰기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샬롯으로 많이 모아졌어요 이번 대전에서는 샬롯 틸버리 나스 시어 글로우 파운데이션 대 YSL 오라워 파운데이션 진짜 세다 세 하나 둘 셋 YSL YSL 요것도 약간 결이 다른게 나스 같은 경우는 아예 요거는 글로우 파운데이션 맞구요 그 다음에 YSL 같은 경우는 완전 글로우라고 할 순 없어요 세미매트인데 꽤나 얇고 촉촉한 정도의 어떤 그런 거여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나스 안에서 파운데이션 여러 개 돌려가면서 써도 될 만큼 여러 가지가 특징별로 있는데 제가 아까 써봤는데 글로우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미치갱이로 끝까지 글로우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도 좋은 면도 있고 딱 요정도에요 굉장히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한데 다른 촉촉이들 있죠 그거에 비해서는 아 약간 한 90까지 간 느낌? 자 글로우감에 있어서는 당연히 나스가 훨씬 낫죠 요정도만 돼도 요거 위에다가 나는 파우더 같은 거 달려면은 그 제형을 좀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척척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세럼 파운데이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요정도의 그냥 나는 윤기에서 그냥 올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상당히 얇고 그리고 얘보다는 조금 더 더 움직임이 덜하니까 고정력이 조금 더 더 있을 거고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거를 선택했어요 차라리 나는 요거보다는 나스의 차라리 리플렉팅 파운데이션 있죠 그거랑 대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그냥 글로우다 보니까 나스로 와서 얘가 좋네 미안해 나스 이렇게 가야지 비슷한 제형의 어떤 비교인데 요렇게 가는데 너무 조금 이렇게 글로우 갈 바에는 그냥 요렇게 요정도에서 나는 마무리 하자는 거죠 이게 나스고 이게 YSL 그래서 얘가 좀 더 묽고 좀 스며드는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착 붙는 느낌? 근데 얘가 생각보다 조금 보송해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느낀 게 지금 비슷하잖아 저희들의 선택은? YSL 네 오라워 파운데이션 자 이번 대전은요 에스틸로더의 더블웨어 시어 롱웨어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시세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 하나 둘 셋 시세이도 일단 저는 한동안 요 제품을 오래 썼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더블웨어 그 더 쫀쫀한 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붉은 제형의 요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썼었는데 요거를 뚫고 얘를 이기더라고 저기가 이 두 개는 서로 비교할 만해요 왜냐면 되게 비슷한 성질의 아이들이어서 요게 시세이도고 요게 에스티로더거든요 둘 다 흐르는 제형이에요 탁월해요 시세이도 일단 둘 다 굉장히 묽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에요 액상의 파운데이션인데 에스티로더 이 아이도 좋은데 요것보다 조금 더 더 가볍고요 그리고 좀 더 더 스킨케어적으로 아주 피부가 굉장히 아주 윤기가 나고 촉촉한 느낌을 그대로 되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고 피부가 상당히 자연스럽고 예뻐 보여요 화장한 것 같지가 않아 리퀴드 제형 중에서 아주 상당히 훌륭한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밝은데도 잘 스며들고 피부가 되게 화사하게 되는 그래서 얘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세이도의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 이번 대전은요 로라메리스의 리얼 플러리스 웨이트리스 퍼펙팅 파운데이션 디올 포에버 스킨글로우 24아워 웨어 레디언트 파운데이션 로라메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게 조금 됐는데 최근에 왜 틱톡 있죠 외국 슈츄나 그런 영상들에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와서 왜 저러지 얘도 아주 매력적인 파운데이션 그리고 디올의 글로우 파운데이션 디올 많이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디올의 캡처 세럼 파운데이션을 넣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 너무 슬프잖아 그거 너무 좋은데 하나 둘 셋 로라메리스 저는 그 글로우감에 있어서 요 정도의 윤기 요 정도의 쫀쫀함 그냥 얘기가 거의 정석처럼 보여져요 디올이 로라메리스에도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로라메리스에도 그리고 원체 잘 만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얘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얇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근데 착 발려요 뭔가 이렇게 네 그 밀착 피부 위에 착 달라붙는 그 착폭감이 굉장히 좋고 어머나 그냥 딱 아 글로우 파운데이션에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이 어떤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마니아 거의 뭐 대적을 이기고 저한테는 로라가 더 얇아요 로라가 더 얇아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이 되게 어머 이렇게 글로이 하면서 가벼울 수 있냐고 이랬나봐요 더 훨씬 이렇게 묽은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로라 미르시가 이 제품도 상당히 매력적이네 약간 커버력에 있어서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 마이프렌드 홍시님들은 나는 생각했을 때 요거 얇게 스며드는 느낌이 저는 좋았어요 로라 미르시인데 근데 로라도 너무 아깝다 왜 디올이랑 붙었어 파데 EBS 보는 느낌 국내산 닭고기님 뭔가 또 존재감을 하시는 게 쫙쫙 하고 고마워요 국내산 닭고기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태서 요번 대전은 디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자 8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르셨어요? 못 골랐어요 이거 8강 할 걸 그랬어 지금 이게 10시인데 이제 8강 하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거는 디올이고요 요거는 샬롯입니다 제가 반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발라봤더니 느낌이 살짝 조금 다른데 사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컬러는 살짝 달라요 요쪽은 디올이에요 여러분 조금 제가 밝은 거 선택했어요 감안해 주시고요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 그리고 요쪽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가벼운 느낌의 글로우감은 디올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리치한 느낌의 글로우감은 샬롯이에요 아마 요게 색깔이 더 밝아서 요게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 보세요 디올 헤이 다아링 여기가 좀 더 더 정말 글로우한 느낌 세럼스러운 요거는 뭔가 더 약간 로션 로션이랑 파운데이션이랑 바르는 느낌 요거는 좀 더 세럼 느낌 죄송해요 저 샬롯 선택할게요 왜냐면은 그 쫀쫀한 글로우감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제가 런던 갔을 때 제가 들은 거거든요 유럽에서 넘버원 넘버투 이게 계속 왔다갔다 한대요 디올하고 저희가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얘네 둘이 붙은 거예요 지금 푸른밤님 뭐 다 이뻐요 HD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샤넬의 레드 까멜리아 파운데이션 하나 둘 셋 메이크업 포에버 발렌티노의 베리 발렌티노 파운데이션 아르마니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 하나 둘 셋 아르마니 I'm sorry 발렌티노 왜냐면 발렌티노도 상당히 좋아 모르면 안 쓰는데 쓰면 또 계속 쓸 그런 파운데이션 내 인생 VVIP 어차피 1등은 알마니 여러분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알마니를 좋아하고 알마니 예찬론자지만 알마니? 얼마니? 발렌티노가 두껍지 않나요? 아니요 앨리슨이 발렌티노 되게 얇아요 이게 발렌티노고요 아르마니에요 되게 비슷하죠 얇고 얘도 샵샵 굉장히 매력적이죠 발렌티노도 자 아르마니는 요런 느낌 음 살짝 다르죠 얘가 좀 더 더 썸 파운데이션의 느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발렌티노 정도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물론 컬러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왜 둘 다 어차피 세럼 파운데이션도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결국은 말라가지고 이렇게 촉촉함이 막 24시간 가는게 아니잖아요 보통 쓰는 이거 있죠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거 안쓰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납작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쓰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리퀴드 제형이라든가 촉촉하고 흐르고 묽은 애들은 이렇게 납작한 애들을 써주셔야 돼요 납작한 애들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냥 얹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하는게 궁합이 원래 맞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에서의 승자는요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 자 이번 4강은요 YSL의 All Our 파운데이션 시쉐이도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 둘 셋 시쉐이도 민영님 세라해서 너 죽인대 생각할수록 생각할수록 넣어두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약간 요즘같이 바람 불기 시작하는 봄에 정말 내 피부처럼 좀 반짝반짝 한번 써보고 싶어 내추럴하게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미안해 YSL 이 YSL도 상당히 얇게 잘 발려요 여러분 그 거의 약간 발렌티노랑 비슷하다 얘네들은 약간 세럼을 지향하지는 않는데 적당히 촉촉하면서 윤기를 쫙 주면서 되게 얇게 물이 쫙 되는게 이 발렌티노하고 YSL 되게 비슷하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시쉐이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이게 발렌티노 YSL 이게 시쉐이도죠 지금 마지막에 했는데 벌써 먼저 추르륵 흘러가죠 가장 묽은 아이예요 얘는 그냥 묽은 촉촉한 그 피부 표현은 난 그냥 그렇게 갈 거야 에센스 바른 것 같은데 피부 그냥 예뻐 보이는 그걸로 갈 거야 그런 애예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쉐이도 그래요 이번엔 4강입니다 하나 둘 셋 메이크업 포에버 응 우리 왜 이렇게 갈리는 거니 시간 오래 걸리게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아무래도 눈이 좀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름과 자기가 내세우는 거를 정확하게 목표를 딱 지향하면서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최대한 너무 잘 표현을 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샬롯 미안해 나 샬롯 너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새로운 애한테 갔어 미안해 니니님 방송 보고 아르마니 바로 주문했어요 뭐야 니니님 아직 끝까지 남았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제가 뭔데가지고 피부가 조금 그 뭐라 그러지 홍조끼가 조금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서울여자님이 홍임언니 왼쪽 안 지으셨어도 됐는데 왼쪽이 샬롯이셨어요 완전 불렀어 서울여자님 이런 나 내 장점이 너무 싫잖아 골라주시는 걸로 개타로 달려갑니다 아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나 그거 봤다가 특징 딱 잡아놨다가 약간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특히나 백화점 꺼면 거의 10만원대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좀 테스트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저한테 맞아도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여기가 샬롯입니다 여러분 컬러 호스트는 살짝 달라요 메포가 조금 밝긴 해요 요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포에버는 조금 더 더 더 약간 더 촉촉한 느낌이죠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광 글로우로 그냥 쫙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촉촉하죠 이렇게 샬롯 여러분 어우 너무 잘 보여요 그 다음에 요거는 메포 하이 다일링 김나영 이번에는 제가 메포 갈게요 거의 지금 여러분들 의견이 지금 되게 박빙이고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딱 고쳤어요 나 투명광 갖고 싶어 투명광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샬롯 I'm so sorry 아 네 샬롯 맞은 아 멍쌍 대거 많이 어머 이렇게 붙었어? 네 이거 다음이 이제 결승이에요 포기해도 돼요 포기 포기 갈게요 오오오오오오 긴장되나 보지 어떡하지 나도 할게 하나 둘 셋 아르마니 너 왜 말 안해 저는 시세이도 아 시세이도 아르마니 또 갈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거에 얘기해 주십쇼 이거에 되게 빠져있었어요 글로우는 워낙 저도 되게 많이 썼었고 좋아하는 제품이고 한데 저거 너무 박빙이긴 해 둘 다 근데 저는 시세이도 제가 아르마니하고 시세이도를 빨리 발라드릴게요 아르마니하고 시세이도의 묽은 정도가 지금 보여요 그럼 얘가 조금 더 더 리퀴드인 거예요 그러면 더 묽고 가볍고 투명하겠죠 느낌이 스폰즈를 일단 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고 발음이 딱 좀 가까이 간다 여러분 여기 되게 큰 거 티비 큰 거 큰 거 티비 그런 거 안 되는데 약간 유튜브에서 하면 안 될까 타요보면 안 될까 무신인데 아르마니 너무 예뻐 자 그 다음에 시세이도 와 이건 더 묽어 얘는 지금 무슨 저기 에센스 마른 것 같아 에센스 마른 느낌 커버력은 여러분 많을 수가 없겠죠 둘 다 에센스는 발랐는데 피부 되게 좋아보이는 느낌 그럼 요거는 한겨울에 바르기가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요런 나이대 있으신 분들 중에서 피부나 되게 건조하다 그리고 막 정말 나는 너무너무 맨날 피부가 버석버석 거래 피부가 예뻐 예쁘다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요런 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너무나 그 극명하지 톡을 향해 달려가는 거의 끝까지 배까지 갔어 내가 볼 때 좀 더 많은 대다수의 분들한테 폭넓게 쓰기에는 파운데이션의 기능으로 해서 쓰이에게는 알마니일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요거는 굉장히 요걸 딱 좋아하시는 분들이 맞아 맞아 딱 바로 요거 손이 갈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너무 아쉽지만 정말 시세이도 참 정말 선전했어요 진짜 얘는 굉장히 참 아주 성격이 명확한 애인데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홍시님들 미안해요 뻔한 결과 하하하하 결뜩 자 아 래퍼 너 돼지는 좋았다 진짜 아 물론 얘가 한 3,4위는 될 것 같아 4,5위 최소한 5위 안에는 될 것 같아 요 최근의 파운데이션인데 근데 2위까지 올릴 2위까지 올 수 있지 뭐 좋아하시는 분들 시시이도 여름엔 별로일까요? 나비님 그럴 것 같아요 저 혼자 되게 더워보일 것 같아요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아르마니 하하하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요거 둘 중에서는 뭐예요? 요거랑 맥부랑 시세이도? 네 요 중에서는 뭐예요? 저는 시세이도 음 요 중에서는 시세이도 디올 떨어진 거 너무 아쉽돼요 그러니까 나도 디올이 어디 가서 떨어질 애가 아니거든 그렇게 따지면 할 말 없어 얘도 엄청 좋고 좋은 애들 많아 또 에스티로도 나한테 욕할 거야 미안해 에스티 에스티 맥 I'm sorry 로라 I'm sorry You guys all great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한 촉촉 파운데이션 글로우 한 거를 표현하는 것 중에서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 아 1등을 너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얼마나 요걸 좋아하는지 아니까 물론 제가 광고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너무 좋습니다 예스님이 아르마니의 희생양들 아 진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1,2,3등 뽑으면 뭐 하실 거예요? 1등 2등 3등 3등 아 5등까지 뽑아 볼까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무 좋아 너무 애들이 다 북빙이야 조금씩 다 장단점들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저는 1,2,3,4등,5등까지 이렇게 저는 골라봤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픽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